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메뉴는 요즘 엄청 핫한 60개 치킨입니다. 맛있다고 소문나서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거든요. 오늘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기 메뉴들로 준비했는데요. 여기 고추가 뿌려진 고추잉봉 그리고 간주잉봉 치즈볼도 너무 맛있다고 해서 쫀득치즈볼이랑 콘치즈볼도 준비했어요. 아習 마요네즈가 왔어요. 마요네즈에 매운 고추를 씻어놓은 것 같아요. 그럼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칠리스탑 다같은 고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식감이 적당히 매워요. 매운 고추를 먹어야 한다. 고추를 먹어야 한다. 매운 양념이 정말 맛있다. 아주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배불러. 대파가 더 맛있다. 비닐을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기 좋은 라면이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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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매운 고추를 먹으면 맛있다. 고추를 먹으면 맛있다. 고추를 먹으면 맛있다. 고추는 먹으러 왔다. 고추냉이가 맛있다. 고추와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었다. 고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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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를 먹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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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통과는 너무 맛있다. 고추와 다시 잘 먹어야 한다. 그릇은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고추와 풍부는 매운 것 같다. 맛있다. 치즈가 잘 안먹을 수 있다. 치즈가 잘 안먹었다. 맛있다. 이곳은 고추냉이 이곳은 냉동실과 먹기 좋은 맛이다. 진짜 맛있다. 겉에 쌀을 뒤집어 먹지 않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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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맛있다. 굴과 를 대다. 고추는 고추를 먹었다. 고추는 고추를 먹었다. 고추를 먹었다. 고추를 먹자. 마지막으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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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치즈는 매운 맛이다. 치즈가 더 맛있다. 치즈가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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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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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맛있다. 모든 고추를 넣어야 한다. 고추를 넣어야한다. 고추를 넣었다. 고추를 넣어야 한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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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매콤하고 맛있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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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오일에, 여러분, 오늘 60개 치킨의 대표 메뉴 간지 왕봉, 고추 왕봉, 그리고 치즈볼 두 종류까지 같이 먹어봤는데요. 치즈볼은 겉이 완전히 바삭바삭하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더 쫀득한거 같고 너무 맛있었어요. 간지 치킨은 간장 베이스인데 제 기준에선 그렇게 짜지 않아서 너무 맛있었어요. 고추 치킨은 생각보다 맵고 고추 향이 확 나서 처음에 놀랐는데 워낙 제가 매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고추치킨에 자꾸 손이 갔어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닭 상태랑 기름 자체가 너무 너무 좋은 게 느껴졌고요. 고추치킨을 고추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 메뉴로 드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